뒤로 빠지는 것을 다운 편해요 랜다 이지홍은 죽는 거야? 응 근데 업체기 두개 부신거면 남면장사 그러게 근데 그때쯤이면 그때쯤이면 슈퍼밀리언들이 함께 부안 뭔가 부안해지지 이렇게 될 줄은 알았어 이게 또 뺏길 운명일 걸 알았어 아직도 출출해 그러네 갑자기 출출해지네 이걸 갑자기? 나도 뭐 먹고 싶다 저기야 뭐 먹을까? 마침 집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난 돈이 거지다 이발 언제나 그래 왔고 입 닥쳐! 너 진짜 잘하기야 이 씨부를 놈아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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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뭔데 웃은데? 뭔데 웃어요? 아유 진짜 이씨 기분 알아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 왜 저래 갑자기 아하하 아하 배 아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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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파 어 원딜 놈이 똥을 쌌어 나는 원딜만 믿는데 원딜이 똥을 쌌다고 그게 난야 똥쟁이 그 똥쟁이 그 똥쟁이 새끼야 죽어버려 50대 10억 원 Mr meek Comedy 15천 원 빡 빼 죽게 하하하하 뭔 소리 하세요 왜 자꾸 웃어 빽 말해 봐 뭐 pous어 빅스 보스툼 스킨 뽑은 양반이ỉ 50% Gerg 그렇다 나는 그로자를 뽑았다 ㅉ Malrak то 하하하하하하 물론 나는 아직 복수는 어떻게 하지 Really 왜, 무서 웃어 그 상 내 퀴리온 양반이 씨! 폐팔식 안 나온 것만 해도 어디야 씨! 그렇다 난 그로자를 뽑았다. 씨X놀끼야! 물론 난 아직 복주머니 사태를 가진 않았어. 왜? 웃어. 웃어! 그 상... That's my furion! 야! 니 뒤에 튜린다미어가 있어요. 자가 뛰니몸 너와 나 함께 하고 싶어. 민찬아. 나 저런 애 몰라. 아! 이 대뿌리! 지랄하고 자빠졌네! 손타냈어! 너 이리 와! 너 이리 와! 너 이리 음타할게! 아! 편안해졌어. 이러면서 난 완벽해. 지랄하고 자빠졌네!